안녕하세요 송이꿀입니다. 오늘도 영어성서쓰기 하면서 영어를 좀 익혀볼까 합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얘기가 되겠네요. He seized Joseph and threw him into the jail where the royal prisoners were confined. But even while he was in prison, the lord remained with Joseph. He showed him kindness by making the chief jailer well disposed toward him. 그래서 요셉의 주인은 그를 잡아 감옥에 쳐넣었다. 그곳은 임금의 죄수들이 갇혀 있는 곳이었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그곳 감옥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계시면서 그에게 자해를 베푸시어 전옥의 눈에 들게 해주셨다. well disposed well disposed toward 요셉이 어떻게 감옥에 무고하게 들어가게 됐는지, 그 이전에 요셉이 형들로부터 어떻게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오게 되었는지, 이런 내용은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겠죠. disposed는 특정한 방식으로 어떤 위치에 물건이나 사람을 배치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는 누구누구에게 어떠한 경향을 갖게 하다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well disposed 하면 호의적인 동정심 있는 그런 형용사가 되고, ill disposed 하면 그 반대말이 되겠어요? well disposed toward 우리도 누구에겐가 그렇게 호의를 받는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well disposed well disposed i i i i